이소룡이 남긴 유명한 명언 서른한 가지입니다. 1.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열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끈기, 힘과 능력이란 매일매일의 연습을 통해서만 창출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끊임없이 노력하라. 2. 네가 일인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자라는 말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3. 유체는 겉모양이고 성격은 그의 영혼이다. 4. 잣전의 효용성은 그것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다. 5. 인생에서 가장 징계한 것은 시간이다. 인생이란 시간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6. 암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필히 응용할 줄 알아야 한다. 7.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갈 것이고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전진할 것이다. 8.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서 패배를 현실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진정한 패배가 아니다. 9. 인습할 때 땀을 많이 흘릴수록 실전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10. 그 어떤 무술 양식보다도 더 소중한 건 창조적인 인간이다. 11. 스스로에게 솔직한 것이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이다. 12. 당신이 어떤 삶을 산다 해도 당신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결코 인생의 어떤 달콤함도 맛보지 못할 것이다. 13. 인내란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강렬한 것이다. 14. 사람은 때리면 때릴수록 약해지고 사람은 맞으면 맞을수록 강해진다. 15. 내가 태어난 때부터 죽음은 걸어온다. 16. 목표에 도달은 종점이 아니라 기점이다. 17. 만약 아는 것이 힘이라면 인격은 곧 존엄이다. 18. 생각은 곧 물건이다. 생각은 유용한 물건에 다름 아니다. 어차피 생각이 그의 상황은 실질적인 사물로 뒤바뀔 테니까. 19.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외부인이 되어야 한다. 20.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최첨단이다. 21. 어떤 일에 대하여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행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곧 한 가지 일도 이루지 못함을 뜻하는 것이다. 22. 러닝의 원칙은 자신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일 뛰는 거리를 첨가하는 것이다. 23. 어떤 거대한 적수와 대하였을 때는 첫째 침착하여야 한다. 상대의 외형에 압도 당하여서는 안 된다. 24. 내 모든 야망들을 이루지 못한 채 언젠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25. 결국 나는 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바쳐 내가 원하는 것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25. 인생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25. 낙관주의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광의 길목에서 앞서게 인도해주는 성경이다. 26. 배울 뜻을 품은 사람이면 대개 창조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27. 인간에게 반드시 실패를 승인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28.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행동 속에서 자신을 학습하는 것이다. 29. 훈련의 목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감정을 다루는 것이다. 30. 행동은 자기 신뢰에 그리고 존중에 있어서 최상의 길이다. 30. 적의 극복이 끝났을 때가 성공의 시작이다. 30. 싸움의 끝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다. 31. 인간의 대표인이다. 31. 천천히 있는